안녕하세요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자 지금부터 2021년 8월 31일에 실시한 고등학교 2학년 9월 모의고사 지구과학 1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국에 계신 고등학교 2학년 풍만이 여러분들 우선은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서 수능 선택과목을 정할 때 정말 지구과학이 나한테 좀 맞을까? 라는 것을 한번 반신반의하면서 문제를 풀어봤을 것입니다 우리 풍만이들 우선 이것부터 얘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쉬운 과목은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공부하면서 그 과목을 정말 내가 제일 잘하는 과목으로 만들면 돼요 그러니 우리 풍만이들 자꾸 쉬운 과목을 찾으려 하지 말고 내가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과목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으로 과목을 정하면 됩니다 지구과학 1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장풍이랑 같이 지구과학 1을 지금 해설강의를 보고 있을 텐데 우선 이런 해설강의를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도 불구하고 고3은 당연히 봐야 되는 것이고 고등학교 2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해설강의를 보고 있다? 정말 뭐가 되도 됩니다 왜냐?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고 난 다음 이렇게 해설강의를 통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무엇인지 찾아내고 그리고 좀 더 보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모의고사는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부분을 찾아낸다는 것 그래서 해설강의를 같이 보면서 지금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기본 개념 이해가 부족한 것인가? 암기가 부족한 것인가? 내가 자료를 해석할 수 없네 이런 것에 대한 부족함을 꼭 채워가면서 여러분들은 공부해 나가면 됩니다 굉장히 조급할 것입니다 불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음 차례가 바로 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차근차근이 준비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수능은요 여러분들을 정말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정말 숨막히게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수능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의 시험입니다 그 기회를 잘 잡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얘들아 모의고사를 딱 풀어봤는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지만 우리 풍마이들이 조금은 헷갈릴 수 있는 그러한 보기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요 우리가 일반적인 수능 지구과학 즉 수능 문제보다 한 6억 배 쉬워요 즉 수능 문제는 더 까다롭고 더 지엽적이며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 개념과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수능은 더더욱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우리 풍마이들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라도 꼭 복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풍이가 시작하기 전에 꼭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2학기 중간고사 대반 납시다 아시겠죠 2학기 중간고사 열심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얘들아 여기까지의 단원의 내용이 별의 물리량이 없기 때문에 별의 물리량이 없으니까 조금은 할만했어요 그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11월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11월 모의고사는 별의 물리량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더 까다롭고 어려워질 거예요 자 1번 봅시다 백애너입니다 백애너의 대륙 이동설 멀리 떨어진 여러 대륙에서 같은 종의 화석 그렇습니다 고생물 화석이 발견되고 그리고 지질 구조의 연속성 맞지요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과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 동쪽 자 해안선 모양이 일치 그렇습니다 그리고 빙하의 이동 흔적까지 바로 대륙 이동설의 증거 4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이 문제는 90% 이상에 다 맞았어요 잘했습니다 자 다음은 희진과 타아프가 발표한 3개의 해저 지형도 해저 산맥이 끊어져 해저 산맥은 바로 뭐야 해령 끊어져 직각 방향으로 어긋나 있는 단층 바로 무슨 단층 변환 단층 자 그래서 봤더니 기역 단층에서는 화산활동을 해발합니까 변환 단층에서는 천발 지진만 발생하죠 니은 지역에서 해저 산맥은 대서양 중앙 해령 그렇습니다 아메리카 아프리카 사이에 있는 바다 대서양 중앙 해령 음향 측심법으로 정확한 해양지각의 나이 어이? 해양지각의 나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음향 측심법으로 해야 될 해저 지형과 수심을 알 수가 있지 지각의 나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음 한반도의 주요 퇴적 지형입니다 태백구문소 자 이거 언제야? 언제적이야? 고생대 석회암 제주술봉 뭡니까? 신생대 신생대 부안채석강 중생대 중생대 자 그래서 A와 A지역에 다 가는 거 석회암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연흔과 건열이 있습니다 B지역에는요 호수 밑바닥 생성된 후 오랜 시간 파도에 침식되어 드러난 퇴적층 중생대입니다 그러니까 요 A가 가가 될 것이고 B는 다가 되겠네요 그래서 가다 가다 오케이 가다